모세가 요아께 부르짖었다 모세는 난간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있었는데 200만 명 전체가 말아있은 물 앞에 그 난간 앞에 모두 원망했어요 한숨짓고 불평했어요 단 한 사람 모세만 지금 뭐하고 있냐면 난간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로 여러분의 세례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같이 원망하고 같이 난간 앞에 한숨짓으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난간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모세는 누구십니까? 가정 4명이 구성원이 있는데 전 구성원들이 난간 앞에 전부 한숨짓고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며 있다면 그 가정에는 길이 없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모세 같은 한 사람이라도 나 혼자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길이 보여요 아멘 다 불평할 때 같이 불평하고 다 원망할 때 같이 불평한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다수가 정답이 아니에요 답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있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같이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해를 당할 뿐이에요 길이 없습니다 문제 난간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모세는 어려운 고비 앞에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변론하지 않아요 너 왜 모세 나를 원망해? 너 왜 그렇게 왜 저렇게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여러분 원망할 그 에너지가 있다면 불평할 그 힘이 있다면 그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규원 목사는 수영역교의 이규원 목사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첫째는 원망과 불평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삶에서든 교회에서든 셀에서든 직장에서든 모든 상황에서 난간을 만날 때 어려운 고비를 만나고 문이 닫힐 때 그 앞에서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떠한 것도 해결책이 안 보일 겁니다 두 번째는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난감만 있으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해결이 안 돼요 셋째는 정면으로 승부 보는 거죠 뭐로요? 모세같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고 도피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한숨 지어도 안 돼요 정면으로 문제를 돌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겠죠 여러분 홍해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수루광야를 지날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했고요 마라의 쓴 물 앞에서도 함께 했고요 물이 쓰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있었다는 말이에요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사람과 승부 거주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별별 얘기 다 해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 에너지 너무 아까워요 보면 사람들에게 별별 얘기 다 하면서 원망하고 한숨 지을 경우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성경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난간이 다... 오늘 삼부 태도 왜 이렇게 좋아요? 말씀이 너무 잘 전해지는데 삼부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라의 쓴 물에 난간이 돌파된 느낌이에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누가 보면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지는 택한자들의 뭘요? 원한, 난관, 어려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강중미 목사는 말합니다 인생은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난관을 만났을 때 그 난관은 그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난관은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어요 이건 다음 주 설계가 나오는 심리학적인 내용입니다 힘들게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현실을 놓으니 또 난관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광야에 불경기, 건강, 관객의 무너짐, 사업이 휘청, 불행한 일, 억울한 일 그래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았어요 지난주 설계 듣고 나서 보통 남다른 기쁨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대하자, 힘을 내자, 힘들어도 힘은 난다 하면서 기대하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데 현실에 돌아보니까 집에 와봤더니 회사에 가봤더니 학교에 가봤더니 마라의 선물이에요 기대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마라의 선물이라는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아무 유익도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마음속에 기대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힘을 냈는데 기대한 대로 일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대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지난주 설계 연속이 기대하고 힘을 내도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대하고 힘들어도 기대하고 힘이 들어도 힘을 냈는데도 안 되면 거기서 원망하고 한숨 짓고 불평하면서 나는 왜 이 난간이 자꾸 이렇게 생기냐 하면서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이건 우리의 반응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원망할지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아니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믿고 기도할 길하고 기도할 것을 결정할지는 여러분에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얼마나 크냐? 마라의 선물이 쓰냐? 아무 하나님께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문제는 해결되시는 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지금 이 푸름에 보면 언제 일하셨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난간 앞에 마라의 선물 앞에 한숨 찍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난간 앞에 아니, 아니 모세가 난간 앞에 기대하고 달려왔는데도 일이 뜻대로 안 돼도 그 난간 앞에 고비가 왔을 때에도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25절을 볼까요? 어떻게 일하셨는지 기적의 도구 기적의 씨앗을 발견하게 하셔요 원망할 때는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불평했어요 다 원도가 했어요 그런데 200만 명이 그렇게 불평하는데도 마라의 선물은 기적이 안 일어나요 다 한 사람 모세였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모세입니까? 누가 지금 모세냐는 거죠 학교 생활에 마라의 선물같이 안 되고 직장 생활이 그렇고 교회 생활이 그렇고 셀 생활이 그럴 때 여러분은 모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모세가 부르셨어요 25절에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요 여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까 원망했을 때는 여와라는 이름이 안 나왔다니까요 모세가 요아께 부르셨더니 난간 앞에 마라의 선물 앞에 그 고비 앞에 부르셨더니 요아가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을 물에 던졌더니 마라의 선물에 던졌더니 물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나무까지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신경을 하나 깨달았어요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도 그 기적의 도구 그 나무까지는 그곳에 있었다니까요 아닌가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나무를 기적의 도구를 기적의 씨앗을 문제의 해결법을 안 보여줬어요 200만 명이 그렇게 있어도 그 나무가 있는데 기적의 도구가 있는데도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데도 그게 안 보여줬어요 원망하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쥐져 기도했더니 영안이 열렸는지 마음이 열렸는지 마음이 밝아졌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해결책을 이미 갖고 있어요 내 옆에 이미 두고 있다는 말이 내 주의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이미 문제의 해결책을 두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난간이 있습니까? 셀의 난간 가정의 난간 인생의 난간 학교생활의 셀에서의 문제 수많은 문제의 문제들이 다 닫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바로 옆에 뭘 두고 있냐면 문제의 방법 문제의 답 문제의 해결책 시험지에 답을 이미 두고 있다니까요 문제는 문제는 원망하면 안 보여요 뭐가요? 기저귀 씨앗이 나무가 문제의 해결책이 안 보여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이미 준비하고 있는 문제의 답이 문제의 해결책이 이 해결책이 뭔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오늘 산부 왜 이래요? 내가 여태까지 여기서 몇 십 년 몇 십 년까지 십 몇 년을 못 해봤지만 산부 분위기가 오늘 되게 좋아요 왜 그러지? 확신 많이 있어서 그런가? 예배 훈련을 잘 받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산부 만들어요 이분도 아, 또 분위기가 내가 임진예랑과 병자호라는 이후에 이렇게 멋진 예배 분위기는 처음이에요 산부 왜 그러지요? 오늘 정심이 맛있어서 그래요? 해물 뚝배기래요 아니, 해물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원망하면 문제 앞에 절망하면 안 보여요 방법이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미 준비하고 있는 해결책이 보여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게시형과 지형을 부어서 나의 마음을 밝혀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마음이 영안히 열리면 안 보이는 길이 보여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의 답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은 누구한테 오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기대하고 남다른 고통 앞에 기대하고 힘을 냈는데 여전히 남다른 고통 속에 있다면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한숨 짚지 마세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대하고 힘을 내고 기도하고 33절 3절 예림이야 부르시지마 응답하겠다 크고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 엔바운즈는 말합니다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여러분 이 둘은 동무관계라는 거죠 기도는 원인이고 기적은 결과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로서 많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에 유명한 명언도 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기적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감당할 수 못하는 문제거리가 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성 200만 명처럼 반응하시면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기적의 도구가 안 보여요 그러나 기도하면 보여요 밝혀져요 영안이 열려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난관을 돌파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도구만 주지는 않아요 문제 해결책만 주지 않아요 보너스를 줘요 세 가지 3가지 300% 상여금 여러분 상여금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보너스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난관 속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보너스 3개를 준다는데 그런데 별로 안 좋아하는 얼굴입니다 원망하면 아무 해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한숨 짓고 불평하는 그 그룹 속에 있으면 길도 안 보이고 방법도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은 모세가 되셔야 돼요 보너스 3개 첫째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25절에 보세요 거기 요하께서 그들을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기했다니까요 난관을 기도로 극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로를 정하셨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봅니까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의 도구와 해결책에 대한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말씀의 은혜 말씀의 깨달음 말씀의 깊이 말씀의 위로가 임하기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50절 143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한란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웁니다 보너스예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수지마진 거예요 난관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휴 우리 셀은 맨날 이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맨날 이 모양이야 우리 내 가정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난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로 달려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보너스 바이미예요 난관 앞에 담배 피워보세요 해결 안 돼요 제가 요즘 읽는 책이 만성 피로에 대한 책을 지금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를 얻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게 되면 의학박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대예요 더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나온대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박사들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술을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차라리 뭐요? 사이다 먹어요 네? 자고 나면 더 몸이 만성 피로라는 거죠 안 풀려요 나중에 제가 이거 갖고 한번 설계할 날이 올 겁니다 만성 피로에 대한 소리 설교를 할 때 왜 피로 설교를 다 합니까? 다 연결시키면 돼요 두 번째 보너스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요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하라 여러분 기도로 난간 앞에 극복하면 원망하지 않고 극복하면요 몸, 마음, 신앙, 질병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셋째는 엘님의 축복을 보너스를 받아요 27절에 보세요 마라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엘님 샘이 몇 개? 12개 여러분 샘이 12개나 있으면 이거 얼마나 좋은데입니까? 정렬하마가 이런 구루 이건 뭡니까? 보너스 중에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은 풍성한 축복 엘님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넘기기 어려운 고비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난간 속에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숨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의해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불평 바이러스가 전염된다고 합니다 감정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계속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안 보여요 불평하면 그러나 기대하고 가는데도 난간이 있어도요 그래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요 문제의 해결책 기적의 시야 보너스 말씀의 은혜 치료의 하나님 엘님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학신반 수료식입니다 학신반은 주일반과 평일반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상은 해피코스 게스트와 새가족 수료하신 분들 이들을 돕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셀 리더와 핵심 셀원들이 참석했습니다 8주 동안 훈련을 받고 내적 치유 1박 2일 모두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학신반을 기대하며 열심히 참여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3부는 수료식이기 때문에 수료식 하기 전에 틀어드리겠습니다 고로 영상 봤다고 하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훈련 자체는 항상 고비가 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만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받는 사람들을 계속 봐요 항상 보면 고비들이 와요 왜? 그냥 편안하게 있다면 굳이 고비가 안 와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영혼구원하는 군사로 살려 그러면 사탄마귀가 고비를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고비가 왔을 때 그 고비를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비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제자훈련 받는데 이런 고비가 오냐 왜 내가 말씀으로 주님 닮으려고 그러는데 왜 내가 물질 문제가 생기고 직장 문제가 생기고 가정 문제가 생기고 질병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요? 가난한 땅으로 가는데 왜 마라를 만납니까? 기대하고 가는데 이럴 때 해야 될 일은 원망이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훈련받는 분들은 내 옆에 기도해 줄 사람이 많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난간을 극복해요 보너스도 받아요 보너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또 모든 성도님들과 셀 리더들과 세론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남다른 고통이 올 때 난관이 올 때 그때 한숨 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200만 명이 다 불평해도 여러분은 모세여야 합니다 난간 앞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기대하고 힘을 냈는데도 힘든 일이 자꾸 생겨도 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의 답이 와요 그리고 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도 3부가 또 낫네요 1, 2부보다 새벽 기도하면서 1, 2부는 거의 썰렁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는 하는데 몇 사람만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3부가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웃기만 하고 대답 안 하면 안 해요 홍은지 학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예요 오늘 3부 왜 이래요 정말? 왜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10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데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래요 특별히 여러분 난간이 생길 때 다른 시간도 중요하지만 새벽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나름대로 하여튼 새벽이 중요합니다 왜요? 유기성 목사가 말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새벽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시간이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새벽에 움직이셨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기적의 시간도 새벽이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간도 새벽이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사건도 새벽이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다 새벽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라는 거죠 새벽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3천 명의 정의 부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난관이죠 다 막힌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한숨이나 원망이나 불평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둘람굴에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시편 57편을 펴보면 거기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굴에서 기도했던 내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가 나와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새벽이 날 깨우는 것이 내가 새벽을 깨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새벽에 내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알람을 맞추고 모닝콜을 하고 반드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깨워서 이 위기와 난관을 새벽 기도로 이기겠다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한규 목사는 말합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깨끗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첫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새벽이다 새벽은 첫 열매라는 거죠 큰 인물 중에서 충분한 수면을 누린 사람은 없다 큰 인물 중에서 잘 것 하자고 큰 인물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학생들 방학이 되면 12시에 일어난 학생들 이래서 무슨 큰 인물이 되겠습니까? 새벽 시간에 승리자는 하루를 승리하고 그 승리들이 쌓여 인생 전체에 승리한다 마틴 뉴턴은 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은 마귀가 승리한다 조지 물러는 말합니다 새벽 기도에서 신경통이 물러갔다 이 말은 신경통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신경통이 있었어요 목사님 새벽 기도 못 나가고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병이 있을수록 더 기도로 돌파해야 돼요 우리 귀인은 내일부터 다드림 특세를 시작합니다 다 다시 드림 하나님의 꿈 예전과 달리 4시 30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차량 봉사, 차량 운행 전부 10분씩 당겨지는 것입니다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번 특세때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무작정 돌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원칙들이 있었습니까? 뭐였는데요? 새벽에 일어나 돌면서 침묵하라 이 말은 뭘까요? 불평하지 마라 한숨 쉬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해결책은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평한다고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해결책을 생기지 않게 합니다 저희는 핑계 maar vacucci아 niż 먼저 이 일을 합니다 이런 이낸이 엄청난다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잘 알아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제 아삼은 선택지 않지만 여러분은 우리가 라고 생각하는지iki 여러분은 정말 믿고 싶네요